안녕하세요 오키 여러분들 오비키가 이사를 했어요 아직 이사한 방을 안 보여줬죠? 그래서 우리 오키 여러분들한테만 재청한 게 할게요 다같이 이사한 방으로 고고! 아 오리온이다 오리온이다 못 찍어? 오 되게 멋지게 나와 지금 오 대박 아 뭐야 꼬미남 꼬미남 잘 나와? 최고 잘생긴 인싸로 나와 잘생기게 나와 오오오 오 너 카메라 빨리 잘 받는다 너 멋있어 구독 좋아요 해줘 아 맨날 그거 해달래 한 말 해줘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나 너무 웃겨 잘했어 오 방 쉬웠어? 엄청 예쁘게 꼬맸어 방 보자 어때? 제 방을 공개할게요 여러분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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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키 방은 과연 두둥 탁! 공개합니다! 우와 우와 누나방 맞아? 우와 방 안 가득 들어오는 햇살 아침을 깨워주는 넓은 창 옆에 포근한 침대 핑크톤과 오트밀 컬러의 조화가 아름다운 인테리어입니다 우와 예쁘다 정리하느냐고 죽는 줄 알았네 이 꽃은 뭐지? 엄마가 갔다 났나? 엄마! 엄마! 어? 뭐라고? 안 들려 엄마! 내 방에 꽃 뭐야? 응! 오늘 꽃 사러 갔다가 하나 샀어 예쁘지? 응! 엄청 예뻐 나도 같이 가지 다음에 같이 가자 엄마랑 응! 보라색 꽃 보라색 꽃 예쁘다 이 꽃 이름이 뭐지? 꽃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쁘다 이 책상은 제가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근데 아직 책은 정리를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이런 가 아니라 공부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은 화이트톤의 책상입니다 여기서 100점 맞겠다 그리고 이 침대에는 핑크색 이불 깔았어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 컬러가 올 줄 몰랐는데 약간 더 밝은 컬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만족 그 다음에 이 티비는 갑자기 제 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티비 보면서 이렇게 누우면서 티비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제 화장대 화장대에 스킨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여드름에 조탁을 갖고 그 다음에 선크림 있고 근데 내꺼 그게 어디 갔지? 내 매직기 매직기 지금 막 정리해가지고 매직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엄마 매직기 어딨어? 어? 매직기? 그 머리 피는 거? 응 가라졌습니다 응 가라졌습니다 여기 있다 방 정리 다 했어? 어 방 정리 했어 응 그래 이상하니까 양말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엄마 내 양말 어딨어? 엄마 그 첫 번째 서랍에 있잖아 아 설아 알겠어 엄마 내 가디건 어딨지? 그 장롱 안에 있잖아 엄마 내 칫솔 어딨지? 어? 아휴 바로 옆에 있잖아 아 분명히 안 보였는데 엄마 내 팬티 어딨어? 엄마 내 노랑띠 어딨지? 엄마 내 태권도봉 어딨지? 너가 입고 있잖아 그러네 아휴 이사를 한다고 안 되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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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많이 힘들지? 많이 힘들지? 그래도 너네 이사하니까 좋지? 그럼 좋지요 저 눈에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추석이 추석이는 새